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제 옆에 시대담론 김갑수의 시대담론 김갑수 선생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근데 요즘 잘 지낸다는 말하기 민망해요 근데 김갑수 선생님 집회 나가실 때는 정장하라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차려입자는 거죠 잘 차려입자 저는 근데 지난주는 집회를 못 나간 게 만화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제가 꼼짝을 못하는데 꼭 몇 달에 한 번 어딜 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디 끌려갔다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1박 2일로 잘하셨습니다 받아보고 왔어요 받아요? 남들은 비 맞으면서 계속 이걸로 궁금해서 계속 보면서 우리는 따로 살거든요 내 딸이 한 번씩 어디 가지는데 싫어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뭐 일설에 의하면 50만이 나왔다 언론에서 제대로 경향신문에서 50만 나왔다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우중에도 많은 국민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 1심 선거를 두고 우리가 느꼈을 심리적 낙심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되나 보다 저들은 역시 저렇게 하는구나 등등 이제 뭔가 복잡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또 얘기할 때 일부라도 이런 어려움을 다 헤치면서 가는 거야 저들이 이제 거꾸로 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또 이렇게 이제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도 또 한쪽에 있고 다들 지금 복잡한 마음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뭐 시청하신 분들도 하고 저나 뭐 다 똑같은 입장인데 마음이 이쪽으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누가 알냐 그렇죠 앞날의 전망을 누가 알렸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짚어볼 건 있는데 집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집회장까지 나오는 사람의 수에 곱하기 몇이냐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업장에서, 세상의 모든 공간에서 마음의 분노와 부당함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면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저의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집회 현장까지 나온 사람의 수가 많다는 건 그거의 몇 배를 더 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그러니까 집회장의 인원은 대표 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리프리젠테티브 한다는 거죠 대표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한자락에 남는 굉장히 그 짙은 안타까움과 고통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판결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동안에 민주당 쪽 사람이거나 거기 이제 계열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법조인들이 이해는 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하나? 전부 다 법리로 얘기를 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기소 자체도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이런 내용의 기소니까 사법배 판단을 받으면 이거는 뭐 무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나와봐야 100만 원 이하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건 맞겠죠 법리 상식이니까 근데 한국의 법이 그렇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법이 아니라 이건 정치였고 더 정확히는 힘의 논리였단 말이죠 근데 지나간 한 10년 20년 세월 동안 법이 그냥 결정적으로 일그러지는 걸 눈앞에 보고서도 수수방관해온 죄가 지금 이런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너무나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지만 김학이라는 심각한 성범죄자가 동영상에 있어서 저 사람 김학인데 검사들만 판사들만 누군지 몰라요 이런 걸 눈에 보고도 당해 대장동에서 50억씩 다 해먹어도 무죄예요 하면 무죄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 와도 이게 정치 권력을 민주세력이 가졌어도 그냥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지나온 것들의 후과가 이런 후진 국형 정치 판결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만든 거죠 더 나가면요 김경수 재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드루킨 거 말이죠 자기 지지한다는 어떤 그룹에서 이상한 짓을 했나 봐 근데 이게 그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직접 연관이 있으려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 현장에서 밥 한 번 먹었다는 걸로 엮어갖고 몇백만 도민이 뽑은 도지사 자리도 날리고 징역까지도 살릴 일이었냐 김경수에 대한 조크 실험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런 법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명수 아무런 증거 없이 뇌물 받은 사람 만들어갖고 집어넣어도 꼼짝 못해요 그런 거 너무 많죠 떠오르는 거 다 저는 물론 조국 사태가 제일 기가 막힌 거죠 표창장 갖고 4년 징역 살리는 그런 거에도 꼼짝 못하는 세상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고 또다시 누구 욕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오랜 서울동안 법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완전히 정반대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법부 판단을 존중받아야 돼요 사법부가 결정을 내리면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그게 무슨 법치 국가래 아니 법 갖고 장난치는 거에 수긍하는 게 법치 국가냐 이거예요 흘러흘러 이재명 재판을 이제는 무슨 일로 기소를 했고 무슨 일로 판결했는지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이런 식이라면 길가는 아무나 붙들고 이야 근데도 꼼짝 못하네 이게 이번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갖고 놓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기도 한데 그보다는 선출된 악랄한 권력이 사법부를 자기 부하로 도구로 쓴 거죠 사법부의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주체적 판단하에 이랬다? 그 사람도 밥 먹고 똥 싸고 친구 있고 학교 다녔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상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거를 6개월 앞둔 국감장에서의 발언 중에 단 한마디를 잡아갖고 골프 쳤네 안 쳤네 갖고 징역 1년 때린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판사래 그럼 뭐야 그 개인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어떤 유착이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또 이 말 했다고 법으로 잡아 넣으라고 그럼 징역 살게 너희들이 살려면 내가 아주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가면 진짜 가뜩이나 다들 열 뻗어 죽는데 저도 보태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후진국이에요 다시는 선진국 소리 하지도 말고 정말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면 내가 며칠 동안은 요새는 이상하게 나오라는 데 많았고 엄청 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 선생님 만나니까 친구 같으니까 못 참고 또 이러내 그런데 꼼짝을 못 해 그러니까 너무 분해갖고 최민희가 이때 다 해갖고 당내 분열 일으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랬다고 이거 한마디 갖고 소위 보수평론관에 한 남들이 나와서 또 난리예요? 장성철이 뭐 난리들 최민희 의원 내일 우리 나오시는데 물어봐야겠네 그러니까 그래도 올바른 세상 사회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강경해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민주당계 의원들 중에도 그 말하는 사람 법조인 중에도 그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 자꾸 시위로 압박을 해서 판사들 겁박하니까 반발심 때문에 더 세게 중형을 때린 거다 뭐야 누가 그랬어 그걸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의무죄를 따지면 판사들이 불쾌해한다 그보다는 양형을 갖고 따져달라 그러니까 관대한 처벌을 내려줬어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그렇게 비굴하게 그리고 비굴하게 이재명이가 비굴하게 굴었다 해서 관대한 처벌은커녕 더 우습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법리 법과 원칙의 관계가 아니라 힘 대 힘의 관계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죠 이제 법정 구석한다며요 한동훈이가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뭐 그러고도 한동훈 뿐이 아니라 아주 파다한 얘기예요 근데 언제나 느끼지만 지나간 역사를 꼭 복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런 사법부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온 우리의 죄도 커 우리는 죄진 놈들이야 우리 대표를 뽑았더니 이런 사법부를 뭐 뭐 뭐 놔두고서 네 꼼짝 못하고 그리고 그 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 법원의 판결에 어쩔 수 없이 굴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라도 국힘당 의원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판사의 판결 하나에 우리가 목매워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 만들어 수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 헛과되고 그런데 하여튼 180도 대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거기만 쳐다보고 있었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법리만 따져 법리를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내가 법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징역 100년을 때려도 부족한 거죠 하여튼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자는 얘기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질곡에 빠진 나라에 비교하자면 우리는 이걸 해치우는 나라입니다 그럼요 이런 음모가 끊임없이 계속돼서 결국은 상층 세력들이 담합해서 모든 걸 먹어버리는 나라들 비슷했는데 우리는 또 돌파하고 돌파하고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 차례 그게 온 거예요 아주 빠른 시기에 시민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 게 1987년의 6월 항쟁이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고 이런 역사적 체험에 또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거의 희생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역사적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침몰하는 막장 국가로 친하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소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뵙자마자 한 얘기 50만이 광장에 모여 있다면 그거에 곱하기 10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 현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속을 끓이면서 또 저 무언가 소극적인 반항이라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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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모이면 세상이 뒤바뀐다 장담은 못하겠어 그러나 그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는 정말로 세상이 바뀌도록 하는 체험을 우리는 했으니까 낙망이 되고 분노스럽고 잠이 안 오지만 또 하나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걸 또 돌파할 수도 있어 이 생각을 같이 합니다 열나네 아침부터 결국은 김과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런 국민항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길거리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시위원장의 머릿수가 많아져서 이게 거대한 파도를 이루는 거죠 물론 그런데 그 숫자가 그 숫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은 꼭 일상생활에서 자기 직장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주말에 일을 나가시더라도 그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 정부는 윤 정부는 안 되겠다는 건 7, 80%의 인식이니까 이건 대세인데 그래서 이 정부가 빨리 조기 퇴진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그 산이 쉽지 않은 거죠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거기에 얽힌 이해관계자들이 필사적으로 맡고 있으니까 사법부를 동원해서 또 이렇게 모략들을 하고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의 법원의 판단 예를 들면 25일 거 또 항소심 대법원 또 재판들이 두 개 정도 남아있잖아요 이거 기대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토론되고 있는 걸 가장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 계열에 꽤 엄청나게 말을 잘하시는 변호사분이 있더라고 그분도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래요 시민 압박이나 당에서 의원들이 막 이재명 대표 부당하다고 외치니까 사법부의 불쾌감이 반영돼서 이렇게 중형이 나왔다 그러니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좀 당무에서 손을 떼시고 재판에만 집중해 주시고 의원들은 너무 이 재판에 깊이 몰두하시지 않아서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바로 어제 모 방송에서 누굽니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은 욕되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고 그 사람은 변호사 생활을 해서 그 세계만 보이는 사람 같아 아직 의원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의지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모략으로 그런 말 한 것 같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세계에서 그게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법리에 충실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인데 됩니까?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이거는 사법 판단 법리가 아니고 힘 대 힘의 정치 싸움이 되어버렸다고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감옥 안 가는 길은 사생결단을 갖고서 윤석열과 싸우는 길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맞는데 틀리신 게 하나 있어 예예 말씀하세요 이재명이 사생결단하고 사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이 우리가 싸워줘야 돼 우리가 싸운다는 얘기죠 이재명 싸운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는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싸워야 돼 거기 민주당 의원들도 앞장쳐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얘네들은 생중계하자 징역 1년이다 막 떠들고 다녔다는 얘네들이 얘네들은 이미 사전에 굉장한 기획력을 갖고서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건 법리가 아니야 법리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가장 좋은 플랜 특검 발의에 성공해 특검 과정 중에 탄핵 발의를 해 업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해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어려운 진안한 산처럼 보이지만 또 모를 일이죠 근데 극단적인 얘기란 건 정반대로 이제 모든 게 틀어지는 걸 상정을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판판이 중형을 받고 결국 법정 구속되고 이 대표는 감옥에 들어가버리고 민주당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부에서는 내부는 별로 반기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 초월회니 뭐 있잖아요 반명하는 사람들 또 언론 나와서 매일 떠들대고 저는 극단적인 얘기라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 상황을 기대한다는 건 절대로 아닌데 최악으로 가도 상심할 거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좌절해서 앳다 모르겠다고 이런 역사가 없다고 그런 역사가 유심 말기에는 있었던 것도 같다 뭐 하여튼 그러나 최악의 그림을 상정해놔서 이 대표는 감옥 들어가 있고 민주당은 휘청휘청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만 있지 않다 가만히 있지 않다 더 일어나겠지 윤 정부가 기세 등등 해갖고 이제 온갖 개발 사업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라면 부사하고 좋겠네 그래도 국민들이 거리로 안 나온 이유는 민주당이 최대의 의석수를 평화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이고 지도자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꽝이 돼버린다 그러면 국민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나가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저는 단순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했는데 해줄 거라고 했는데 다 싹 쓸어버려 민주당도 400억 원가 물려갖고 형의화 시켜버려 이재명 대표도 지내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려 그러면 믿을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온다 아니 그거는 뭐 저는 뭐 이건 나는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밤인데 오랜만에 카톡이 하나 왔어 그러니까 예전에 좀 친했던 삼성의 좀 높은 간부 하다가 이제 여자인데 외국 남자 만나서 결혼 이민을 해서 유럽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어학에는 통해요 한국 정치인들 오고 하면 통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 관심이 없는 친구였는데 이제 약간 좀 알아 근데 그 친구가 유럽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보였던 모양이야 어제 문장에는 흰 카톡이었는데 우리나라 외교 다 망했다는 거야 그 친구는 이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외신을 많이 늘 접항사니까 아 이럴 수가 있나요 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 망신하고 있는 얘기를 막 구구절질 써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국내적 실정들이거나 안 보이기나 이런 건데 또 세밀하게 외국에서 보이는 게 있나 봐요 당연하죠 왜 이렇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 때만 해도 박근혜 때도 그랬어 외국에 나가면 한국 국민들은 대접을 받았어요 이제는 뭐 대접 받겠어요 저거 윤석열하고 똑같이 생각하기 박근혜 대통령 받은 박근혜 대통령 받은 대접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정치적 고려가 있지만 중국 전승전에 왼쪽에 푸틴 쓰고 오른쪽에 시진핑 쓰고 가운데였던가요 박근혜 위상을 그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 때도 G7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왜 업져버지만 우리나라 업져버 자기 얘기했잖아 스타 모시듯이 막 이러면서 영국 총리 서글서글하고 약간 양아치 같은 친구 있었어 뭐지 고리스 존슨 막 친근감을 막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을 말하는 건데 그게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국가의 위치에서도 물론 그게 배경이 되지만 그 브리핑을 철저히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의에 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받을 때 만약 문이라는 사람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뭐 이러저러하게 설명된 그러면 윤은 어떤 설명을 받았겠냐고 조폭 검찰 조폭 모닝글로리인가? 모닝콘서트구나 모닝콘서트 모닝콘서트가 아니라 그거라도 볼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꼴찌 지도자에다가 아주 무지화되더라 부인은 사기꾼에다가 무슨 콜골 혐의를 받고 있다더라 온갖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취급을 해주겠냐고 지금 이 꼴이 나고 있는 거야 나는 트럼프가 집권 딱 취임하면 정말 윤통에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생각해봐요 빼먹으려고 빼먹기 최고지 트럼프는 장사꾼인데 우리나라에서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가난한 나라가 아니니까 조선산업 그러면 윤통 조금만 얼러얼러해서 국민 앞에 좋은 사진만 찍어주면 다 빼줄걸요 뻔해 우리나라 조선 자나 통화할 때 조선업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닌가 바로 윤석열이가 첫 전화 때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 확전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전쟁을 중지하자고 그랬는데 고지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뼘이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쟁 끝내고 싶지 않은 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휴전협정 맺기 전에 여기다 더 가져간다 고지전 같은 경우 그렇게 본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더 확전시켜왔고 무기산업 활성화시켜왔고 지내들 군수산업들이 돈 빼먹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는 제 능력으로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고 다만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수준 낮게 이해한 바로는 이거는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소진해야 될 무기가 포탄인 거죠 전쟁이 끝나면 창고에 들어갈 것들을 소진하는 거고 고지전처럼 한 뼘에 탄 땅이라도 더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살상되지 않는 가운데 허공되고 쏴대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상하게 개입돼 있잖아요 탄약보급처처럼 돼서 거기 또 사람들 가니까 혹시나 하는 우려를 진짜로 심각하게 했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트럼프 등장으로 인해 그 길은 이제 그건 아닐 거 같지 않아요? 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사태 명태균을 지금 깜빡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데 계속 터져 나와요 계속 터져 나오고 지금 오늘 아침 민들레라는 언론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창원지검에서 공천기의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유력한 사람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확보한 자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자료가 이제 명태균이가 전용으로 쓴다는 컴퓨터 안에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기록 또 강혜경 씨의 핸드폰 하여튼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그 육성이에요? 그 윤석열 육성? 지금 김건희하고? 전혀 다른 경로 다른 경로에 대해서 뭐 어제 제가 밤에 어떤 프로에 나갔는데 그 양반이 아는데 아직은 제가 자기가 꺼내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여튼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대 진본에 윤석열 육성도 감정선을 건드렸거든요 그런 것들 뭐 무슨 철없는 우리 오빠인가? 무식한 우리 오빠인가? 뭐 그런 것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적하고 정리하는 건 그거하고 좀 다른 법리로 따져서 얘를 불법으로 엮어넣어서 탄핵시킬 수 있는 거리에 주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민 반응이 팍 일어나야 되는데 감정선 건드린 게 결과가 좋지 않았대 그러니까 윤 정부에 대해서 이미 포기하고 무슨 놀라운 얘기라도 점점 놀라움의 강도가 약해져서 다른 정부 때 같으면 그거 하나만 갖고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 이제는 밤낮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허탈해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거 계속 이거 뿌려갖고 지금 이게 될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리로 딱 엮어서 탄핵 발의가 되려면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이제 지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굉장히 고심 중이다까지 근데 자료는 일단 많다 근데 지금 법리상으로만 탄핵 지금 차고 넘치고 있고 그러니까 명택위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재견이에요 명택윤의 더 엄청난 폭로 이준섭 의원의 더 엄청난 폭로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다들 자기 생존에 충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명택윤이 더 막 엄청난 걸 터뜨려서 뭐 세상을 뒤집어 놓고 탄핵을 이끌어내고 뭐 모르지만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정치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 이준석도 가장 많은 자료가 이준석에게 있다고 아주 그 양반은 확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막 많은 곳에서 이준석에게 다 꺼내놔라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다 막 읍수하듯이 얘기는 하지만 그거 기대하지 말고 다만 지금 나온 것으로도 충분히 이 정권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쥐고 있는 것들 속에서 무엇이 터져나오면서 대세적인 시민 반응과 함께 이제 특검통과 탄핵발이 이 과정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명택윤은 그렇게 비중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명택윤이 비중 있는 존재가 아니면 아닐수록 혹시 명택윤도 무슨 짓을 할지는 몰라요 분명하게 그 자료 숨겨놨지 네 했다는 거예요 이제 딜 하려고 그걸 갖고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전에 김준혁 의원하고도 얘기했고 선생님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지금 지난주 토요일 집회도 2시, 4시, 6시 왜 이렇게 쪼각쪼각 뭐 이제 각각 그 단체들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뭐 같이 했다가 또 뭐 한다 근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압기구가 빨리 생겨야 돼요 법민력 같은 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또 주장들이 막 오가서 그런 될 텐데 또 그 옛날 어르신들이 좀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어요 너무 많아 80대야 옛날 어른들이 60대 때 말을 안 들어 이걸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60대를 새로운 60대 우리 같은 나이대들이 채워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정치 쪽으로 힘이 가버리고 시민사회 쪽에는 80대가 지금 그게 함세윤 신부한테 나와서 애들 호통치면서 이걸 어떻게 부탁을 하냐고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저도 한번 통화했는데 아휴 말 안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 같은데 이번 주에 집회 또 크게 열릴 텐데 잘 안 되는 건 뭐냐면요 민주노총은 또 따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민주노총 따로 하고 안타깝죠 우리나라의 악습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미리 대비 못하는 민족이야 꼭 일이 저질러져야 불이야 불이야 뭐 파도가 오고 머리통을 때려야 윤석열이가 이렇게 선제 타격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사법부 안전히 갖고서 놀면서 선제 타격할 줄 몰랐어 그 각 단체들이 주말 집회조차도 섹션이 나뉘어서 따로 노는 게 더 급해봐야 이제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직 여력들이 있는 거야 급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도 말이죠 그렇죠 범국민연대기구라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화급한 게 이제 아직 11월인데 보세요 12월 1월 한 2월에서부터는 동력이 빠지기 시작할걸요 어떤 사람은 이제 5월까지 계속 에너지가 붙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이 붙을 때 이제 초기에는 지금 같아요 지금은 초기에는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점점 하다가 이게 확 되는 건 정말 몇 십 년에 한 번이고 대부분 이렇게 꺼지잖아요 에이 안 되나 비어 이런 사람들 훨씬 많아지죠 아니 누군들 주말 반납하고 맨날 광장에 나와서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박근혜 때하고 비교해서 한 번 좀 얘기해 주세요 박근혜 때는 카니발이었죠 하루하루가 카니발이었지 옛날 친구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고 만나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근처하고 호프집 가서 한잔하고 또 나와서 또 막 이러고 왜냐하면 적당한 숫자면 대우를 이루고 행진까지 하는데 너무 많아지면 전체가 그냥 시위장이 되는 거죠 시위 전체가 더구나 그때는 서울시장이 박원순환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했어 화장실부터 모든 건물에 화장실을 오픈하고 불 다 켜게 만들고 불을 다 켜게 했다 맞아요 나 기억나는데 진짜 어두운 데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 시장이 전혀 티 안 내면서 뒤에서 얼마나 이렇게 배려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들 시민들 함부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조건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우어져 있는 환경 조건은 아니군요 그죠 아주 나쁜 조건이죠 검찰 권력이 딱 돼 있으니까 그런데 웃긴 게요 박근혜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뒤돌아 생각하면 박근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윤석열하고 비교하니까 다들 그 얘기하지 않나요? 비교한데 맞아요 박근혜는 양반이었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해서들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과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 해 주셨는데요 정리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대 담론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시간이 이렇게 휙 지나갖고 네 벌써요 시 반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저는 뭐 정세 분석에 대한 저 20대 때들은 소위 정세 분석이라고 그랬고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 저도 흉내내보고 그랬는데 네 제가 지금 뭐 그런 정밀한 정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한마디만은 남기고 싶어요 네 그 이제 우리 옛날에 뭐 사회과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게 사회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철학인데 변증법인데 모든 것의 기초는 그 모순관계에서 기초를 해요 네 이거는 정말 변증법의 원리자 원리야 그러니까 모순관계라는 쪽에서 파악하면 투명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룩한 시민사회의 정치권력과의 모순관계 정도는 이거는 빅뱅이 일어나도 정말 대단하게 일어날 만큼 가득 차이는 건 맞죠 이건 왜냐면 기분과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입증되는 거예요 뭐 경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것은 정권 붕괴에 대폭발이 일어날 만한 엄청난 모순관계를 사람들이 견디고 있는 건데 참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렇게 군부 통치를 30년 50년 뭐 이렇게 하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시민의식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을 꼭 하고 싶고 방금 말씀드린 그 모순에 의해서 상황은 정리될 것이다 그리고 대폭발할 것이다 견디다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기에는 이제 이런 정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재 모순도 다 복합되죠 복합되어 있는 거죠 현재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 주 주말에 집회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선생님의 시대 담당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꼭 나가야죠 네 뭐 저기 사모님께서 안 부르십니까 같이 다녀요 그래요? 집회도 같이 집회도 여행도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저는 사실 혼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 집회장에 꼭 집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있어도 하여튼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 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김가수 선생님 광화문에서 광화문 나오시면 우리 김가수 선생님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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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7도나 Xiao privilegeetti 잘 물어봅시다 고마워 이 conve behalf입니다 한찬미에서 이 Hilfe